스티브 로저스가 슈퍼솔저 혈청을 받기로 한 날 이를 지켜보던 페기 카터와 시설을 침입한 하이드라 스티브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카터가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실험은 성공으로 끝나 캡틴 카터가 탄생하게 되었죠 레드스컬은 테서렉트를 손에 넣었지만 정부는 테서렉트의 위험성을 몰랐고 결국 카터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워드가 방패를 만들어 주었는데 가운데 영국 국기가 들어간 이유는 카터가 영국인이기 때문이죠 테서렉트를 가지고 있는 아르님 졸라와 첫 데뷔전을 치르는 캡틴 카터 차정도는 우습고 멍청이들은 방패만 주구장 창소화됩니다 임무를 완수한 카터 스티브는 하워드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스티브가 가야 했을 버키 구출 작전에 카터가 출동했고 일행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이드라 스톰퍼를 탄 스티브가 나타납니다 테서렉트를 손에 넣은 하워드의 작품이었죠 아주 손쉽게 이긴 스티브와 카터 카터를 무시했던 상사는 바로 테세 전환해버리고 카터와 스티브는 계속해서 하이드라를 소탕했습니다 본 모습을 드러내는 레드 스컬 카터는 레드 스컬이 타고 있다는 기차를 습격합니다 기차에 들어가는데 함정이었군요 카터는 무사했지만 산 밑으로 떨어진 스티브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버키가 떨어졌죠 카터는 아르님 졸라를 접해서 계획을 알아냈고 곧장 하이드라를 습격 내부로 침투합니다 안에서 차원을 열고 있는 레드 스컬 이와 마주한 카터 다행히 스티브는 살아있었는데요 스트로 다시 작동시켜보기로 하고 카터와 하워드는 차원을 닫아보기로 합니다 스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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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가 동료를 대피시키고 카터가 마무리를 짓는데 괴수를 밀어넣어야 했던 카터는 결국 스스로를 희생해 차원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70년이 흐른 후였고 이 모든 과정을 왓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왓처는 그 강함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우주적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그저 관찰만 하고 개입은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왓처들이 지키는 규율이고 왓이프 작중에서 등장하는 왓처의 이름은 우아투라고 하네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속 파워스톤이 담긴 오브를 훔치는 스타로드 영화에서처럼 로나네스와 코라스가 등장하고 트찰라가 스타로드인 세계와 영화와는 다르게 스타로드를 알아보는 코라스 가오겔에서는 이름조차 몰랐었죠. 이리와 함께 스타로드인 세계의 여기서 이 장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는 끌어당기는 장치이지만 반대로 여기에서는 밀어내는 장치로 나오네요 코라스를 들쳐매고 동료 욘두의 도움을 받아 아주 순조롭게 탈출합니다 원래는 피터가 발견되어야 했지만 이 우주에서는 우연히 트찰라가 라바저스에게 발견되었고 그렇게 스타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로는 라바저스 멤버들과 방금 영입한 코라스 자칭 테이저 페이스 마음을 바꿔먹은 타노스도 있었습니다 이 형 인상이 영화랑 다르게 참 순해졌어 드렉스는 바텐더가 되어 있고 빡빡머리였던 네뷸라는 풍성충이 되었습니다 트찰라는 다음 의례를 듣게 되었죠 얼마나 강하면 욘두가 극구 말렸지만 설득에 넘어갔죠 곧장 콜렉터를 찾아간 이래 타노스의 부하였던 블랙오더가 있는 걸로 보아 대충 타노스급의 강함과 위치인가 봅니다 생소한 캐릭터 하워드 더 덕과 만나는 스타로드 그러다가 우연히 와칸다의 비행선을 발견합니다 와칸다는 파괴되었다는 욘두의 말과 다르게 와칸다에서는 트찰라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배신을 때린 네뷸라 졸지에 콜렉터의 수지품 신세가 되었는데 사실 네뷸런은 배신한 게 아니었죠 투찰라나 싸움을 시작합니다 콜렉터도 나타나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수지품을 이용하며 싸움을 시작했죠 한편 블랙오더와 한판되는 타노스에 콜렉터 앞에 나타난 욘두 was gonna leave here without my ki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환상의 호흡으로 콜렉터를 가둬놓고 일행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후 혼란스러워하는 트찰라를 본 연두는 그를 고향으로 데려다주었죠 아마 그들의 항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터 킬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듯 했지만 혈통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아이언맨 2에서 본 장면 팔라듬 중독으로 고생하는 토니를 찾아가는 닉퓨리와 나타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나타샤가 진정제를 주입하는데 어라라 즉사한 토니 스타크 약을 투여한 나타샤는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닉퓨리는 진범을 찾기로 했습니다 두 손 묶인 채 탈출하는 건 블랙 위도우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얼마 후 실드에서는 묠느리를 찾았고 토르 원의 장면 그대로 토르가 침투합니다 토르를 겨냥한 채 명령을 기다리는 호카이 클린트 그런데 힘을 잃은 상태였던 토르는 사망했고 클린트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닉퓨리가 들어갔을 땐 이미 클린트의 숨이 끊긴 후였죠 단시간에 줄줄이 죽어가는 히어로들 진실을 찾아 움직이는 나타샤가 로스를 찾았고 토니 스타크 토니에게 낫던 주사를 확인합니다 독살은 아니라는 로스 어벤져스의 후보들이 죽어가는 걸로 보아 다음 목표는 나타샤와 배너였고 마침 배너가 있었기에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실드를 찾아온 아즈가르드의 군대와 로키 하필 그 때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나온 장면처럼 배너를 쫓는 로스 장군이 나타났고 누군가 총을 쐈습니다 루키는 전쟁을 준비했고 배너는 헐크로 변했죠 갑자기 부풀기 시작하는 헐크 루키는 헐크 그대로 폭발을 벌입니다 닉퓨리는 로키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나타샤는 서둘러 진실을 알아내는데 무언가 찾아냈을 때 진범이 나타납니다 이 다음에는 진범이 누구인지 나오니까 스포주의하세요 나타샤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닉퓨리 무언가 알아내는지 캡틴 마블 삐삐를 챙겨들고 일대 앤트맨 핸크 핌의 딸 호프의 묘비를 찾습니다 이제껏 히어로를 죽이고 다닌건 핸크 핌이었죠 여기서 빠르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쉴드에 들어간 호프가 퓨리의 작전중에 사망했고 쉴드 때문에 딸이 죽었다며 핸크가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죽음의 이유가 엔트맨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싸움 좀 치는 닉퓨리 사실 닉퓨리가 아니라 로키였는데요 공공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은 덕분에 핸크를 잡았고 어벤져스가 사라진 세상에서 로키는 지구를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어벤져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지구는 위기를 맞이하지만 아직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그의 연인 크리스틴 오늘은 아주 행복한 밤이 될 예정이었으나 끝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크리스틴을 잃게 되었고 그녀를 다시 되찾기로 한 스트레인지는 카마르 타지에가 마법을 익혔죠 소설의 스프림의 뜻을 따라 외부의 존재로부터 지구를 지켜왔지만 그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아가모트의 눈을 사용해 실수를 되돌려보는 스트레인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결과 또 다른 방향으로 수백 번 가만히 가만히 있으며 피자와 크림 브룰레 그녀들의 존재로 그녀들의 존재 그녀들의 존재 그녀들의 존재 그녀들의 존재 스티븐? 우리 행복할 수 없을까요? 계속되는 시도에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좌절한 스트레인지 앞에 에이션트 원이 나타납니다 타임스톤을 사용해 처음보는 장소에서 정신을 차리는데 낯선 남자를 따라가니 거대한 신전이 나왔고 자신을 안내한 남자 오벤에게 절대적 시점을 깰 수 있는 카글리오스트로를 찾으러 왔다 말합니다 그토록 찾던 책을 찾고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존재를 흡수하기로 하는 스트레인지 시작부터 너무 센 걸 골랐네요 다시 한번 작은 노음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나 둘 점점 커지는 존재들을 흡수하다 보니 오벤이 늙어 죽을 만큼의 수세기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같은 우주 또 다른 닥터 스트레인지 세계는 오벤을 찾아간 스트레인지 때문에 컨버전이 일어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린 또 다른 스트레인지는 에이션트 원이 아까 마법을 사용했을 때 두 개의 시간선으로 분리한 스트레인지인 것 스트레인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스트레인지 뿐 웡의 보호 마법을 받고 자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을 흡수한 스트레인지의 마지막 목표는 분리된 자신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I needed you alone they wouldn't understand can't bring her back the world out there don't you dare lie to me I am you I spent centuries sacrificed everything now can you save her we can our powers are diluted once we become whole again we can't say this isn't love look at this it will be whole again no your marbles are long gone 말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였죠 you can't save her she's dead you can't save her 어째 영화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마법전투 속에서 끝내 자신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는 흑화 스트레인지 넘쳐나는 힘을 이용해 절대적인 시간을 깨부수고 크리스틴을 살려냅니다 기겁하는 크리스틴 컨버전은 크리스틴마저 붕괴시켰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왓츠와 만나게 되지만 도움은 받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없어진 아주 작은 공간 속에서 그토록 바랐던 크리스틴도 다시 잃은 채 최악의 비극을 맞이합니다 때는 인피니티워 타노스가 온다는 경고를 하러 온 배너와 나타난 블랙우더 때마침 어벤져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좀비 어벤져스 스트레인지의 망터가 배너를 구하고 마법같이 쓰는 미친 좀비들 앞에 개미 떼가 좀비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다행히 아직 생존한 히어로들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2주전 아내 자넷을 찾으러 양자 영역에 간 행크피언 그렇게 지구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필 앤트맨 좀비였기에 히어로들은 물리는 줄도 모르고 당했죠 그 와중에 아주 긍정적인 피터 파커 함께하는 생존자는 해피 앤트맨에서 스카스의 동료로 나왔던 커트, 버키, 샤론 카터, 오코예와 배너 그리고 호프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치료제가 있다는 뉴저지의 한 캠프였죠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한 이래 그 안에 있는 좀비들 호카의 좀비화 반으로 갈라버리고 열차로 움직여 서둘러 출발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캡틴 좀비가 따라왔습니다 닥스2의 캡틴 카터처럼 죽었네요 감염된 샤론 역시 죽여야 했고 호프도 결국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열차까지 멈추고 말았는데요 좀비들이 이들을 기다렸지만 호프가 거대화를 시전 일행을 무사히 캠프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프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죠 어째 캠퍼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좀비들 안에는 비전이 있었는데 마인드스톤의 주파수가 좀비를 막아준다고 하네요 또 비전은 백신의 연구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몸은 되돌리지 못했지만요 안쪽에 있는 좀비 완도와 병상에 있는 뜨찰라 비전은 뜨찰라를 완다의 먹이로 죽어있던군 치료가 만능은 아니었군요 완다가 풀려났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마음을 바로 먹은 비전이 일행을 돕기로 했고 속죄하기로 한 비전은 스스로 스톤을 빼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탈출을 시작했죠 배너가 시간을 끄는 사이 이륙에 성공합니다 이제 일행은 좀비로부터 안전하다는 와칸다로 가기로 했지만 하필 그곳에는 스톤을 5개나 모은 좀비 터노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언맨 1편의 초반부 공격을 받는 토니 스타크 그리고 그야 패넛탈한 킬몽거? 스타크는 오히려 방위산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킬몽거는 스타크의 마음에 쏙 들었죠 오베디아까지 저격해버리는 킬몽거 토니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페퍼는 킬몽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토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킬몽거 생각보다 쉽게 도와주는 토니 스타크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지만 스타크는 드론을 만들어주었고 새로운 동력원이 필요했을 때 킬몽거의 비브라늄 반지를 이용 얼추 완성이 돼가는 듯 했습니다 부족한 비브라늄은 로드에게 부탁 율리시스 클로에게 사오기로 했죠 그런데 클로를 찾아온 트찰라 토니 몰래온 킬몽거 알고보니 클로와 한패였습니다 킬몽거의 만행으로 트찰라와 로드는 사망했고 토니는 좌절에 빠졌죠 토니 너의 슈벤니어 우리 자신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킬몽거가 위로했지만 토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각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생각보다 잘 싸우는 킬몽거 생각보다 잘 싸우는 킬몽거 결국 목숨을 빼앗기고 마는 스타크 페퍼는 킬몽거가 범인이라 확신했지만 물증은 없었고 정부는 와칸다가 전쟁을 선포한 거라 생각해 드론을 대량 생산 와칸다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킬몽거는 클로를 죽인 후 스스로 와칸다에 들어갔는데요 혈통을 증명하고 드론의 존재를 알린 뒤 와칸다를 위해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 how do we cut them off from their network we let them inside our force shield why should we trust you with our people's lives i know what it's like to have someone taken from me these people murdered your son 폰 T'Challa 히마 해 status gentlemen affirm location sir all drones are on target it's time open the shields 계획대로 드론의 연결을 끊었지만 다시 움직이는 드론들 방어를 시작하는 와칸다와 킬몽거 안应该 조합의 연결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쏟아 아 Buddy ai 아빠 아 아니 mold 함께 승리를 거두어 신뢰를 얻었고 킬몽거는 블랙팬서의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의 공격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걱정이 많은 페퍼 앞에 킬몽거를 믿지 않은 슈리가 페퍼를 도우러 오면서 지구에 내려온 토르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를 내뱉고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이 세계의 토르는 외동입니다 로키를 발견한 오딘은 라우페이에게 데려다주었고 홀로 자라야 했던 토르는 우리가 알던 토르와 다르게 성격이 매우 달랐죠 오딘이 회복을 위해 잠들자 프리가는 토르에게 잠시나마 왕의 자리를 맡겼는데 왕은 무슨 헤임달 원래 파티를 여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각종 외계인들이 지구에 놀러왔을 때 제인은 토르를 말리려 하지만 토르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군요 정신없는 파티가 끝나고 제인을 찾아온 쉴드 딕퓨리가 진작에 왔었지만 병상에 누워계시다고 합니다 쉴드가 나선 이유는 토르의 파티가 지구 전체로 퍼지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외계인들이 지구로 와 지구가 난장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서리거인 왕자 로키도 왔고 더 난장판이 되기 전에 삐삐 호출을 받은 캡틴 마블도 도착합니다 선방을 치는 캡틴 마블 돌려주는 토르 토르가 더 망가뜨리기 전에 때려 눕히기로 하는데요 스포츠는 탈배하고 놀림까지 만들고 캡틴 마블 복수를 생각하는 마블이었지만 제인은 토르를 감쌉니다 결국 쫓겨났죠 토르에게 경고를 해주려고 하는데 대신 받은 로키가 폰을 떨어뜨렸고 토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가운데 2차전이 시작됩니다 제인은 헤임달과 연락에 성공해 프리가와 만날 수 있었죠 쉴드는 아예 핵을 쏘자 말했지만 아무리 망나니라도 엄마는 무서웠던 토르는 서둘러 지구를 되돌려놓고 제인은 시작 낸의 corner Loki, my brother, I require your assistance We're about to make this universe's greatest slingshot See you in another thousand years I'm Dell No more slingshots, no more destruction We need to clean this mess up and go home Where are you going? Come ba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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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ook who's pooping the party now It is you! You are pooping the party! You will miss another! Is coming! We are! 학원 안 갔다가 걸린 초딩 마냥 초조하게 사퇴를 수습했습니다. 토론은 조금이나마 성장하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진짜 위협은 이제 시작이었죠. 폐허가 된 도시 그 안에서 울트론의 부하들과 싸우는 블랙이 더워 호카이 우리가 알던 세계와 다르게 이 세계의 울트론은 비브라늄 육체를 차지했고 그 결과 어벤져스의 몰락은 물론 전세계의 네트워크는 울트론이 지배했습니다. 뒤늦게 마인드 스톤을 찾으러 온 타노스조차 막을 수는 없었죠.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넣고 자신이 정의하는 평화를 선사하며 다른 종족들마저 멸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모든 과업을 완수한 울트론은 하다하다 우아2의 존재까지 인식해버렸고 다른 우주의 존재까지 알게 되어버려 아직 자신의 과업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희망을 찾으러 온 블랙유도우와 호크아이 이 어딘가에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oh glint this is my color? my will-to-live meter is flatlining ok? oh you're so close right there i can show them so many many lives I will find you yes this is pointless 쉽지가 안되요 just f** it up come on you're human hey clint come on the death star plans are not in the main computer 하지만 다행히 찾아낸 나타샤 그리고 우아투를 찾아낸 울트론 두 명이 찾던 자루는 바로 아르님 졸라였습니다 졸라를 울트론 안에 넣어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것이었죠 일부러 위치를 알린 뒤 개차 한 마리에게 졸라를 심었고 바로 실행하는데 중요한 본체가 이 우주에 없어 파괴가 불가능했죠 일단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클린트는 여기서 여정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졸라의 말대로 다른 우주에서 우아투와 싸우는 울트론 우아투의 힘은 어마어마했지만 처음으로 생명의 위압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 마치 뱅을 지속해 나는 이 우주의 힘을 지속하며 나는 이 우주의 힘을 지속해 내가 백인의 힘을 지속해 내가 백인의 힘을 지속해 네 우주의 힘을 지속해 다행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벌었지만 울트론이 자신을 금방 찾을 거라는 걸 알았죠 결국 왓처의 맹세를 깨기로 하는데 이제껏 지켜봐온 인물들을 하나하나 데려오고 에피소드에서는 보지 못했던 가물어 익숙한 인물들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대충 상황을 설명해주고 스톤을 파괴할 장치도 준비되었습니다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울트론이 이들을 찾았지만 힘을 얻을 만큼 얻은 닥스는 아주 든든했죠 플랫폼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이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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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마법신을 보여주는 닥터 스트레인지 소울 스툰을 훔쳐 서둘러 다른 우주로 달아납니다 그곳은 현재의 울트론이 탄생한 우주였죠 하지만 금방 따라온 울트론 울트론이 갤럭시의 생각은... 울트론은 막 가겠고 닥스도 스톤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울트론을 잡아 장치를 가져다 대는데 통하지 않았네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마지막 희망은 아르님 졸라뿐 딱 한 번 마지막 남은 기회로 울트론의 눈깔에 화살총을 박았고 졸라가 울트론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듬타 무한한 힘을 본 킬몽거가 스톤을 차지했죠 하지만 이를 노리는 건 한 명 더 있었는데 둘의 욕심은 끝을 몰랐고 비록 자신도 세계를 멸망시켰지만 그 결과를 겪어본 닥터 스트레인지가 둘을 가둬버리면서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멀티버스의 영웅이 된 이들은 다시 돌아갔고 이미 폐허가 되고 아무도 남지 않은 세상으로 가야했던 나타샤는 우아투의 도움으로 자신 빼고 모두를 잃은 우주가 아니라 블랙이 도움만을 잃은 우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는 근본 어벤져스 시절 스타크 타워에서 연말 파티 준비가 한창입니다 해피와 달씨가 열심히 준비 중 쉴드의 국장으로 나오는 마리아 힐이 등장 그 시각 토니의 자칭 라이벌 저스틴 에모도 등장하는데 아이언맨 2에서 당했던 복수를 위해 파티장이 나타났습니다 수트를 만들지 못하니 뺏기로 했죠 하필 히어로들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 헤머의 진짜 목표는 펄크에 피었는데요 헤머의 진짜 목표는 펄크에 피었는데요 헤머의 진짜 목표는 펄크에 피었는데요 신이 잔뜩 난 해머 해피는 해머 몰래 헐크 해피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해머의 부하들이 알아챈 사이 피를 자기 몸에 넣어버린 해피 어떻게든 따돌리고 가보는데 본인이 헐크가 되기 시작 해피는 히어로를 호출하기로 하죠 하나같이 바쁜 히어로들 본인이 제일 세 보이는데 다시에게 지원을 요청한 해피는 도망치다가 완전 채홀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달씨는 중앙 컴퓨터에 접근 해머가 달씨를 남취하고 말았네요 결국 도망만 지던 해피가 해머 앞에 등장했고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히어로를 허니스 헐크에 맞서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해머가 헐크 버스터도 해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해피 헐크 대 헐크 버스터 발신은 급한대로 독일 버전 인공지능을 깨우는데 말을 안듣고 해피가 해머를 작사를 내고 있는 와중 어벤져스가 등장합니다 다시의 설명 덕분에 오해가 풀렸고 해머는 가버렸지만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늦게 등장한 토르와 함께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면서 마블 와디프 시즌2 3화는 끝이 납니다 때는 1988년 셀레스티얼의 힘을 얻은 스타로드가 뉴욕을 파괴합니다 이 세계는 욘두가 피터 퀴를 납치해 에고에게 바친 세계 일찍이 에고의 힘을 얻은 피터는 에고의 확장을 돕게 되었죠 이에 1세대 이어로들이 뭉쳤습니다 1댄트맨 헹크핌 하워드 스타크 블랙팬서 티찰라의 아빠 트차카 러시아의 용병으로 온 윈터 솔저 그리고 이 남자는 빌 포스터로 앤트맨 2편에 나온 이 남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골리아시라는 명칭을 쓰는데 거대해지는 능력을 가졌죠 이들은 곧장 피터 퀴과 조우 그를 제압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데 뼈를 하는 것과 공격에 대한 뺏기 어떤 모드에서 뺏기하는 것이냐 Panther, get ready with that tri-ballot. Make this more difficult, m- Pull back, killer. If the cube in that jet blows, there won't be a planet left to save. JAP은 무슨 호되게 당했고. Come on, people! Okay, let's go! 토르가 등장한 덕분에 제압에 성공합니다. Dude, really you? You are referring to your doom. It was the first of all. Asgard. Soon, thereafter. Until this realm. Earth. A celestial seedling. I recovered earths on my way here. He's doing it. He's consuming these planet. Why don't we just shove this thing down the garbage disposal? By veil of cosmic energy. Only a being of celestial origin can penetrate. 아빠를 따라온 호프가 피터와 마주하는데. Never surrender. Never. Kinda awkward. Cool song though. It's always been one of my mom's favorite. My mom loved it too. That her walkman? If I still had mine, I'd probably be doing the same. You don't seem so bad, given where you're from. Me a corn dog and call me Springsteen. Because I was born in the USA. Security breach. Go hang out. Peter is a mess. Peter is behind. Peter is a monster. Peter is a monster. Peter deserves help as much as anyone's. You have to promise me you'll help him. Peter. Why can't I connect with my son? 급조한 1세대 어벤져스가 에고 앞에 나타납니다 먼 행성에서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내고 핸크는 피터를 설득하러 나와있습니다 히어로들은 하나둘 쓰러져갔지만 핸크가 설득에 성공하죠 이제 에고와 단판을 지을 차례 영화처럼 에고가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피터 시앗을 흡수한 피터는 제노스 마냥 에고의 육체를 소멸시켜버렸고 지구는 평화를 맞이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일 뿐인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기로 하면서 와디프 시즌2 이완은 막을 내립니다 잔다르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욘두살인사건 노바쿱스의 대원이 된 레뷸라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1년만에 돌아온 시리즈 와디프 시즌2 입니다 이 세계는 로난이 터노스를 죽인 세계 버려진 네뷸라는 잔다르의 수장인 노바프라임이 거두었고 그렇게 네뷸라는 잔다르의 경찰인 노바쿱스로 전직했습니다 현재 로난이 쳐들어온 바람에 잔다르는 방어막을 쳐놓은 상태였죠 네뷸라는 윤두와의 기억을 통해 숨겨져 있던 화살을 호출 윤두가 왜 목숨을 걸고 화살을 지켰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 카지노로 향했는데 익숙한 가오겔의 멤버들과 카지노의 주인 하와드덕을 만났습니다 코르그가 이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 방어막의 시스템을 꺼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네뷸라는 잔다르의 중앙 컴퓨터에 접속해보기로 결정 그곳까지 잠입할 범죄자 운로그를 탈옥시킨 뒤 코믄 네뷸라 Yon-Rogg I'm tight on time and I need someone who knows their way around Zandarian security lead the way give me some credit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익숙하게 시스템을 뚫어버리는 운로그 거대한 중앙 컴퓨터와 마주하는데 네뷸라는 자신과 연결한 뒤 모든 파일을 다운받고 컴퓨터의 데이터는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통수치는 운로그 알고보니 이 모든 과정은 노바 프라임이 계획했던 곳 로난에게 잔다르를 넘기고 자신은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었죠 네뷸라는 겨우 탈출합니다 I'm calling it boys 코믄 네뷸라 End of watch You've lost your way 만신창이가 되어 카지노를 다시 찾아갔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로난의 무기와 코스튬까지 챙겨 New Guardians of Galaxy가 출동 네뷸라 일행이 도착했죠 알고보니 네뷸라는 이를 예상하고 코드를 수정해놓았습니다 당황한 노바 프라임은 도주 운로그는 패대기 당했고 노바 프라임을 쫓은 네뷸라는 그녀의 죽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타락한 수장과 적이 동시에 없어지면서 단다르는 평화를 되찾았고 마블 와디프 시즌2 1화는 막을 내립니다 만약 스타크가 뉴욕 사태 때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와디프 시즌2 4화 바로 시작합니다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카르에 떨어진 토니 다행히 지구의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사실상 협박을 하는 그랜드마스터의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레이싱 대회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챔피언이 등장 여챔피언이 등장 보다 못한 토니가 나섰고 수트가 작동하지 않는 와중 가모라가 나타납니다 결국 잡혀온 둘 갑자기 인성 터진 가모라 토니는 해킹으로 빠져나갔죠 코르가 탈출을 감행하는데 끈질긴 가모라가 방해하고 현상 수배가 걸린 와중 가모라가 인성이 터진 이유를 말해줍니다 일단 탈출하는 토니 발키리를 설득해 악행을 일삼는 그랜드마스터를 쓰러트리기로 했죠 아이언맨 1편의 경험을 되살려 사카아르 버전 수트를 만드는 토니 가모라 역시 탈출해 토니를 찾고 있었는데 토니가 먼저 찾아옵니다 행성을 걸고 레이싱을 하기로 한 두명 말이 레이싱이지 그냥 전투인 가운데 토니는 가모라를 설득 토니는 가모라를 설득 박살난 토니의 차 하지만 토니의 최첨단 수트가 있었으니 그랜드마스터는 여유가 넘치는데 토니의 설득에 넘어간 가모라가 토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내 이름은 가모라 1대1까지 온 토니 결정적인 순간 토니가 아크리액터를 가동하자 엄청난 속도로 그랜드마스터를 역전합니다 변신 장면 미쳤다 비겁한 그랜드마스터는 승부를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의 께에 넘어가 참교육을 당했죠 그렇게 사카아르는 발키리를 새 왕으로 인정했고 토니는 지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모라가 다시 등장 타노스 앞에 토니를 데려간 가모라는 그를 바치는 게 아닌 타노스를 공격하면서 와디프 사완은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 캡틴 카터가 뉴욕 사태 때 있었다면 어땠을까 와디프 시즌2 5화 시작합니다 이 세계는 스티브 로저스 대신 페기 카터가 혈청을 맞은 세계 영웅 캡틴 카터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하이드라 스톰퍼와 주호합니다 안보신 분들을 위한 짧은 설명을 하자면 시즌1 캡틴 아메리카가 되지 못한 스티브 로저스에게는 하워드가 만든 수트 하이드라 스톰퍼가 주어졌는데 당시 함께 적을 소통하던 스티브는 끝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은 물론 공격하려 들고 있죠 나타샤와 카터는 겨우 도망쳤고 스톰퍼의 다음 목표가 장관이 된 버키반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곧바로 하이드라 스톰퍼가 등장 적이라 판단한 쉴드는 그를 제거하려 하는데 버키는 차마 친구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어 카터가 등장 스티브가 조종 나가는 거라 확실한 카터는 그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테서릭트의 힘이 담긴 스트덕에 무사했을 거라는 스티브는 블랙 위도우드를 양성하는 레드룸이 조종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죠 제정신이 돌아온 스티브 이들은 곧장 레드룸을 향했고 옛 훈련소라는 마을의 진입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이는 레드룸에 멜리나가 버린 집 공격적으로 가고나가 버린 집 편집으로 가고있어 제정신이 돌아온 유단된 아이는 아이씨 아, 나의 perhaps는 가르침 아니, 오, 낫자 então, Frogs이 뵀 려하니?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되고 다타샤와 카터 모두 궁지에 몰린 가운데 다타샤와 카터 모두 궁지에 대해서도 카터는 차마 스티브를 공격하지 못했고 카터의 진심에 정신을 차린 스티브는 스티브는 사라졌지만 카터는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누군가 카터를 낳지 정신을 차린 카터는 어딘지 모르는 세계에서 깨어나 닉퓨리 그리고 완다와 마주하며 만약 오딘이 아스가르드를 지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왓이프 시즌2 6화 바로 시작합니다 우주를 떠돌던 테세렉트는 한 부족의 곁에 도착했습니다 모호크족의 평범한 소녀 카오리는 동생 와우터와 함께 사람을 잡아먹는 호수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카오리가 누군데 뜬금없이 나오냐 카오리는 코믹스 원작에도 없는 캐릭터로 왓이프에서 처음 공개된 캐릭터입니다 이 소녀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얼마 후 스페인의 군대가 마을에 쳐들어오고 도망쳐야 했던 남매는 결국 호수까지 도망 카오리는 결국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호수의 밑에 있는 정체불명의 숲 이는 테세렉트에 의해 만들어진 숲으로 이제껏 호수에서 사라진 선조들이 이 숲에 살고 있었는데 숲은 모두에게 힘을 줄 뿐더러 영원한 불멸의 삶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상에는 곤솔로라는 장군이 호수를 찾기 시작 카오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테세렉트의 힘이 있어도 이제껏 이곳을 벗어난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이제껏 이곳을 벗어난 사람은 없다고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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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 원주민들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과일을 따는 것을 사냥이라 부르는데 이유는 과일이 신비한 동물의 등에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테스렉트의 힘을 받은 초인들이 능력을 사용하며 과일을 따는 와중 엄청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는 카오리 테스렉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간과 관련된 힘이 넘쳐났고 원주민들은 이 땅이 카오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물에 도착한 콘솔로는 먼저 부하들을 보냅니다 우물에 빨려들어가는 부하를 본 그는 저주라 생각하고 빤스런 축제가 한창인 원주민을 발견한 부하들은 냅다 총을 갈기기 시작 지상에 있는 동생을 생각해 결의를 다지는 카오리에게 테스렉트는 이곳을 빠져나갈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숲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원하는 선조들을 뒤로하고 나간 카오리는 홀로 곤솔레에게 맞섰죠 지상에 있는 동생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한계는 있었으니 위기를 맞이한 카오리에 뒤에서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한 선조들이 등장 한 명도 무서운데 떼거지로 나타난 능력자들은 곤솔로의 군대를 아주 쉽게 무력화시켰고 카오리는 곤솔로를 보낸 여왕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카오리에게는 1부에서 나왔던 슈프림 닥터 스트레인지가 찾아오면서 왓이프 시즌2 6화는 막을 내립니다 만약 헬라가 지구로 추방되었으면 어땠을까? 지옥으로 갔어야 할 헬라는 오딘에게 힘을 빼앗겼고 토르가 그랬듯이 왕관과 함께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텔링지를 가진 외노 앞에 떨어지니 왓이프 시즌2 7화 시작합니다 즉각 자신의 왕관을 찾으러 온 헬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헬라는 인간이나 다름없었고 외노는 헬라가 왕관의 주인인지 증명할 기회를 제공 역시나 왕관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외노에게 끌려간 헬라 외노는 헬라를 처형하는 것이 아닌 동맹을 제안합니다 물론 죽음의 여신이 인간 따위의 밑으로 갈 리가 없었죠 방심을 유도하고 도주한 헬라는 모리스와 조 모리스는 헬라를 알아봤는지 헬라에 탈출을 도왔고 북유럽으로 가려던 헬라는 안내에 따라 탈로마을 입구에 도착 습은 헬라를 잡아먹기 시작했지만 모리스의 도움으로 탈출의 성공 지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헬라는 의외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습은 헬라가 왕관을 받게 됩니다 습은 헬라가 왕관을 지자고 습은 헬라가 왕관을 지자고 탈출의 상자고 정상에 공격을 지자고 습은 헬라가 왕관을 지자고 igo의 왕관을 지자고 threats의 하늘이 저의 자막을 지자고 Those were the underworld 우승 의 이 백 Mae 오네는 자유를 지자고 늑나 기관이 상자한 정상에서 두께여 형제의 모습을 지자고 그 주위에서 제한 가ples 한다는 얘기 리그 너는 뇌의 ucker 그렇게 헬라는 탈로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죠 오디는 텔링즈의 존재를 알아채 지구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헬라는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정신을 다스리기 시작 그 과정에서 과거가 나오는데 오딘의 권유로 싸움의 길만을 걸어왔던 헬라는 사실 누구보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죠 수련을 거듭한 헬라 앞에는 오딘이 등장합니다 오딘은 한참 외누의 성을 공격 중이었는데 헬라가 등장합니다 어찌 오딘이 빌런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죠 석자 its 집중쌤 석자 Novus casting 석자 Tobacco gentlemen 헤엤라 어찌 gestures Eleven 목 트랩 정 천하의 오딘도 헬라와 웬우 앞에서는 당했으니 성장한 헬라는 싸움을 멈추고자 했는데요 자격을 다시 얻은 헬라에게 왕관이 돌아왔고 오디는 그런 헬라에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싸움은 끝이랍니다 그렇게 우주의 정복이 아닌 평화를 택한 헬라는 웬우와 함께 타노스를 향해 달려가며 와디프 시즌2 7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 히어로들이 과거에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여기는 1602년 헬라를 여왕으로 둔 왕국에서 균열이 발생하더니 여왕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에서 끌려온 펠기 카터가 구하고자 했지만 되려 역적으로 올렸죠 와디프 시즌2 8화 시작합니다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해 완다의 힘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구원해줄 펠기 카터를 데려왔던 이들 세계의 균형은 균열 발생 빈도는 더욱 짧아졌고 마법사 완다는 패기를 제외한 다른 시간선의 누군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합니다 카터는 이를 찾기 위해 발명가 포지션인 스타크를 찾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된 토르의 셉터가 필요하다는데 정작 토르는 카터를 쫓고 있으니 셉터를 훔치기로 했습니다 카터는 무법자로 활동하는 스티브 로저스에게 도움을 요청 스티브는 평행세계의 연인을 돕기로 했고 현장에는 왕실의 기사인 옐로우 자켓도 등장하는데 무법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 중세 디스트로이어도 등장 시간을 끌기로 하는 카터 왕의 측근인 해피는 카터를 체포했죠 카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중세 배너를 구하기로 했고 다시 목업자 1당과 조 본격적으로 토르의 타임스톤 셉터를 훔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한 번 열리기 시작하는 균열 결국 싸움이 시작되는데 칼솜씨가 예술인 해피는 사실 헐크의 혈청을 가진 해피였습니다 카터를 발견한 토르는 검을 장착 칼과 방패가 격돌하던 중 왕다가 토르를 저지 이들은 셉터의 타임스톤을 분리했고 스타크의 도구로 힘을 방출하자 붕괴의 원인인 또 다른 스티브와 마주했습니다 미래에서 타임스톤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왔던 스티브는 데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사건은 해결되었죠 그 이후 이 세계에 갇힌 카터에게는 슈프림 다터 스트레인지가 찾아오며 파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하 다른 세계에서 페기 카터를 데려온 슈프림 스트레인지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세계를 지키지 못했던 스트레인지는 이후 세계 파괴자들을 막으며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카터를 데려온 이유는 도망친 세계 파괴자를 잡아야 하기 때문 왓이프 시즌 2 9화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스트레인지를 돕기로 한 카터 하이드라가 장악한 세상에 도착한 카터는 스트레인지가 말한 파괴자 카오리와 조 오히려 카호리는 스트레인지가 파괴자라 말하는데 사실 스트레인지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파괴자뿐 아니라 히어로까지 수집해 세계를 되살릴 포즈의 희생양으로 바칠 셈이었습니다 카터는 카오리를 돕기로 했지만 스트레인지의 상대가 되지 않아 파괴자들을 해방시키기로 합니다 끔찍한 빌런들과 히어로가 모인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었죠 포즈를 파괴하러 가던 카터와 카오리는 좀비와 안나와죠 한창 싸움이 진행중 헬라가 나타나는데요 스루트까지 등장 틈을 타 도망친 두명 앞에 타노스까지 나옵니다 뒤에서는 스톤 암머를 낀 킬몽거까지 나왔죠 그는 좋은 파밍템이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상대할 사기템을 장착한 카터 스트레인지는 포즈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리 스톤이 있다 한들 상대는 막강한 슈프림 스트레인지 분신술에는 분신술로 답해주고 분신술에는 분신술로 답해주고 환각을 이용한 마법까지 거는데 카터는 이겨냈죠 이어 본격적으로 포즈를 가동하려는 스트레인지 카오리가 다시 올려보는데 스톤의 힘도 여러개가 있으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포즈로 떨어지던 희생양들은 카터에게 자신들의 무기를 건네주었고 온갖 아이템을 장착한 둘은 스트레인지 안에 악마를 깨웠죠 이어서 나온 본신 이어서 나온 본신 결국 스톤 펀치에 무력화됩니다 계속 악마에게 잡아먹히던 스트레인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악마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막으며 결국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세계를 되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왓처럼 마지막으로 카터에게 자신이 보는 세상인 로키의 위그드라시를 보여주면서 왓이프 시즌2 구하는 막을 내립니다 시즌2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던 슈프림 스트레인지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시즌1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세상을 멸망시켜버린 스트레인지는 정신을 차리고 세계를 파괴하려는 파괴자들을 가두었지만 결국 힘을 대가로 흡수한 다른 존재들에게 먹혀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비록 카터와 카오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쩌지 해결했지만 전투 도중에 희생된 캐릭터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서 이번 에피소드는 그야물로 대환장 파티였죠 이게 너무 센 캐릭터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오히려 서로서로가 약해 보이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말했듯 스톤들도 이제 너무 많이 보이니까 사기템이라고 생각도 안 든 정도였죠 개인적으로는 시즌1처럼 각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을 데려와서 진짜로 탈출한 세계 파괴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카터와 카오리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하긴 이 모습이 나오면 시즌1과 엔딩이 겹치긴 하네요 뭐 다른 캐릭터들이 모습을 비추긴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죠 이번 시즌2 역시 정말 재미있게 봤지만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시즌3가 제작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기다려야만 한다니 저는 뭐 뇌절이다 뭐다 해도 마냥 재미있게 봤으니까 꼭 시즌3가 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된 왓이프 시즌2는 디즈니플러스에서 바로 감상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시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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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